이리 올라가는 거요? 같은 데서? 왜 노인에 달하고 되냐 되냐고 아이고 노인에 오네 이 땜에 6,000원이고 6,000원이야? 이리 올라가 응 여기 sounds 쌕지말로 사용해야 돼 응? 또 코치고 공부가 들어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삽제할게 욕해 용개만 왔네 조금만 왔네 잘 안 판대 손을 빠졌잖아요 손을 이렇게 해 왜 그렇게 여기로 못가. 아니 언니 그거 붙잡고 갔는데. 저기요. 뛰어. 야 와서 와서. 우리 다 올라오르는 일이라 지금. 와서 와서. 올라가서 우리 뒤돌아도 이거 세 명 좀 찍어봐 그걸로. 우리 뒤돌아도 가 봐. 뒤돌아도 가 빨리. 네. 뒤돌아도 가. 뒤돌아도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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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손만 흔들지 말고 올라와야지. 아. 응.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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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뿌리 붙잡고. 으쌰. 아이고 수고했어. 가쌰. 나도 욕해 욕해야 되나? 으쌰. 욕해야 돼요? 아이씨.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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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게 힘드네. 으쌰. 으쌰. 누가 뭐라 하면 그래. 그래도 나 대청봉 갔다 온 사람이야. 그래. 대청봉만 갔다 와서. 대청봉만 갔다 와서. 대청봉. 대청봉. 이렇게 해놓고. 우리 지인. 나 지인 중에 하나가. 등산 갈 때 같이 좀 가자 해서. 일부러 요런 것만 골라가지고 딱 보여줘. 헉. 나 안가 안가 안가. 헉. 나 안가. 그런 데를 내가 왜 따러가. 괜찮아요. 야. 그게 추억이야. 그러면. 야. 추억. 두 번 좋아했다가는 뒤집었다. 야. 그냥. 자기는. 하. 싸고 간 게 아니라서. 다행이네. 에이. 으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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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쩨. 으쩨. 비닐으로 노어가 그거 찍었어 거기 너발로 갔는데 사진을 좀 멋있게 찍으려고 했는데 비오는 날이라 이게 미끄럽잖아 사진 찍다가 둘러 떨어지게 생겼어 이게 5월달 사례입니다 저 100대 끝나고 처음... 맞아 4월 끝나고 5월달에 아이고... 아이고... 힘든데 다 왔어요 이샤 으이쉬 그렇게 하면 구현이가 안 보이지 앞으로 가냐? 맞아 죽을라고 아니 네가 막 부르는 이름 아뇨 이구현님 어머 그럼 이름 부르라고 있는 거지 보여? 알았다 그러지마 그럼 완수기도 부르지 마 어? 완수기도 부르지 마 그럼 반수기라고 부르면 되지 아니요 반수기도 부르지 마 자 호명하는 대로 소원 들어주세요 이구현님 아 닉네임? 허안숙님 네 박수영님 네 와 다니지 말아 어디 신종 코로나 때문에 가만히 있으래 이건 더 걸려요 이건 이름 없는 거에요? 이름 지문데 수영바위 수영암석 수영암석 사진 안찍을라고 멜빵에 매일 그냥 달고만 다니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쭐야 여기서 내가 찍을줄게 다시 감상세 웃고 주무요 야 어이 죽어 기다려봐 힘들어봐 아 이거 스웨어가 이게 나만 나와 와 아니 근데 너무 높다 너무 높다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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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사주지 내가 달라고 말해 왜 안 찍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진사람 안전해야지 찍어 나는 매일 뉘어서 찍으니까 안찍을래 새워찍는 사람을 찍어 왜 또 찍어 왜 또 찍어 왜 또 찍어 이렇게 3만원을 찍어 이렇게 3만원을 찍어 스쳐 accused 특별한 복 당cha 뜯을 한 Build 숫자 다 아 여기 희귀하시네 동물 아니야 어? 동물 아니야? 동물 아니야? 동물이야? 으챠 돌아해 돌아 다만 여자들 다음은 아 아 안녕 아 으 으 으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아 이제 한 번 전 온 것 같지 엄마 애들이 못나그게 해 아 이스라구요 으 으 으 아 으 으 4 문화는 차박 사야 다녀 한이 워 산악산을 따라와서 그래 으 으 으 으 으 공룡 농산을 가면서 다 촬영하면서 존경한다니까 아니 길이 이렇게 막 험상 굳지는 않아요 근데 가파르지 이제 이렇게 조금 닦아 놔서 험상 굳지는 않지만 장기전이고 가파르고 와이계곡이야 뭐 잠깐 내가 여기가 저기 한 십여분 내가 힘주고 가지 하면 되는데 거기는 자 천천히 천천히 한사람이 올라가고 자 위에 봐 위에 2m씩 떨어져 2m씩 자 2m? 네 지금 점점 올라가야겠다 응 나까지야 저쪽 니 이거라도 저거 죽인줄 알아 다 볼 뻔했지 응 나 훌륭한다 그러지 봐라 훌륭하다 훌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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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렇게 이렇게 부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너나로 공격하는데 베를를 다 몰라가게 여기도 뭐 대해 응 네 그치 아 안부다 하트 못나 자 올라가세요 하트에 좀 안타까 만만한 사람은 사람 없어 빨리 올라오자 어? 여기를 두줘야지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더 못 올라오라고 으쌰 야 땡겨줘 앞에서 좀 이거 누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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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환낙 광님이 말만 하고 섞어요 하 없으면 광님이 광님이 하면서 근데 좀 손 좀 잡아보지면 어때 손 좀 잡아보자 한번 보고 아이고 선배님하고 개 따기 앉아 으쌰 으쌰 35일을 다 때려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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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도 한갑 대박 나처럼 이래 어 한갑 넘었네 누나는 70 몇년만 있으면 너와 동갑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5년이 7년만 있으면 긴답이요 7년? 7년만 몇년던데 아 아 재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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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성취감이 생긴다고 올라가면 큰일났구나 다음주부터 다시 분말하겠네 이제 추위도 지났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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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이렇게 나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또 남는 거야 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래도 그 연말에 또 하이라이트 꾸밀려고 이렇게 힘들었던 산만 또 모아야 되잖아 적 **** 안전하게 가세요 더 올라가, 저기 올라가서 쳐다보면 돼 자자자자자 뒤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기 종로기랑 밑에 있는 걸 한번 찍어야 되겠다 정체네 정체에 이 가운데 이 뭐냐, 빌리랑 없으니? 태양광이래요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 누나 그게 태양광이라고 설마 그렇게 넓은데 개인 땅이겠어요? 저 인산반이요 인산반 인산반 태양광 아니다 거기 제가 갔다 왔어요 어제 태양광이요 인산반이라니까 개인꺼래요 글쎄요, 개인꺼 같진 않아요 예 거꺼워져, 개인꺼야 하기는 저게 개인꺼면 봉이 저기 두물머리 그 땅도 저 개인꺼잖아 안에 저거 개인꺼는 봉이 김산반이라고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어디서 포토존을 오케이, 나와보래요 나와보라 놀라게 이뻤어 담배, 담배 마지막이야? 나와있죠 아니, 아니, 우리 다야? 또 어디있어? 뒤에, 뒤에 있어 언니 올라갔는데 올라갔어, 벌써? 자, 간다 둘이 셋 됐어, 죽어봐 아이, 자 그거로 찍어서요 아냐, 잠깐만 기다려 제발 자, 잉새 나온다, 나온다, 잉새 나온다 자, 잉새가 찍어서 잘 때 잉새야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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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자, 잉새가 만지 됐어? 됐어, 됐는데 김산반이다 으 으 으 어디 아 내가 일로 왔는데 어떻게 서 으 그 사람들은 요게 찍으려고 라는가 저렇게 으 기아 와서 번 거야 나는 으 o 으 으 으co 이것에 이루어 달 만일 하는거요 이렇게 어색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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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세요 으 어 여기 뭐야? 여기가 밭이네 아 으아 으 으 거기? 거기가 나와? 여긴 안나와 여기는 이렇게 밖에 안돼 저기서 내려찍어야되는데 일단 그냥 찍을게 우선 나도 가야되거든 대충 앉아 가자 지금 안나오고 있어 뒷통소만 보여 야 의중이 앞통서좀 보자 스탠바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선 저 섬이 안나오니깐 사진 여기 여기서 찍을게 저 뒤에 두명 안나오네 자 보여 얼굴은 보여 좀 심한 말로 모가지는 보이고 자자자 됐어 난 더 올라가다가 더 좋은데서 편한데서 찍을게요 에 야 이게 지금 다녀야 이거 딱 필요하지 기기좋아지 원래 첫번이 이제 다녀야 싶다는데 에이 응 응 저 힘이 풀려야지 실패하고 주나봐 이거 가만있어봐 이 돈도 돈도 예쁘다 멋있다 나무 어디 가달라고 잡을사람을 잡아 에 잡을사람이 잡으라고 총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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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올라가요 저 올라가요 저 올라가요 저 올라가요 두리 기어가는거 찍어봐 네발로 기는거 네 발로 기는거 이거 위에서 봐줘야 돼 진짜 카메라가 낸다 이거 한번 끼도 두리 두리 네발로 킨다 어 누가 영화 3주로 떠난다고 3 장수아 영상 봐 봐 아 다 보여이거 아 어제 손 Av란을 버텨 거기다 돌 옆에서 하는거는 왜 나는 안나왔어 이렇게 입사 올려줬는데 돌 옆에서 주는게 안나와 거기서는 없어 내가 그 전자 카투비 다 올렸는데려 없어 왜 없어 내가 올렸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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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렇게 얘기할래 나랑 내가 올려줄 테니까 내가 죽은거 나한테 나간이를 전체 카톡으로 올렸다 복사진은 없어 전체 카톡이 올렸다 올렸는데 다 써서 확인했어 구현이 선배하고 저기 밖에 없지 상고하고 어디가 손령 거기 앞에 있으면 무슨 일이 안 나와서 그런거 말 아니냐고 말뚝게 해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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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건 없을거야 나 저기 올라왔는데 그 조기한다고 해가지고 저저저저저 그 조기한 게 없을더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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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udos 아 아 이건 아니고 뭐냐 이리 와 정환이 정환이 너 이리와 branch 어디 갔어 ょ 정안이 조졌네 이젠 정안이 조졌어 완숙이한테 이젠 저쪽이 길이었구나 사진 찍으라고 빠져서 그렇지 그렇지 저쪽에서 올라갔어야지 네 아 아 30 30 뭐야 몇 몇에 5위야? 5위에 다 도망갔어? 참 야 가슴이 벌렁벌렁이 부서와서 식사 배출 2위에 감까지 1위에 tri 3위는 발이 천근만근 이지 뭐야 우리 같이 저기 허약체질은 아이전체만 죽어야 이거 선배님보다 허약체질이야 으 ma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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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zep 3 으 아 아 아 惠irit 이욕 아니 얼굴은 오더라고 뭘 보라 거기 있다니까 för 좀 보려고 딱 먹어서 내가 이제 빨리 으 하 스타디를 왜 벗어버렸냐? 정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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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냐 그러잖아 정원아 정원아 너 왜그냐 그러잖아 정원아 정원아 정원님 흐흐흐흐흫 으 으 왜 원래 날고 계잖아 아무데로 가도 팍팍 달라붙잖아 바위에 응 다 왔다 형 다 왔다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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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야 먹고 가 또 여기서 또 먹고 가 먹고 가야 돼 엄마는 사수하면 좋아 사수하면 좋아 사수하면 좋아 사수 깜빡나네 진짜 우리 내 거 아니에요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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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손에서 파면당했다고 말주심이야 댄스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잘 가냐? 버스가 발 크다고 잘 가고? 내가 불가피스로 하고 있네 방어? 방어? 어디? 멋있다 이야 방어 됐죠? 저만큼 카요 저만큼 카요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사진 찍는데 저기 있어요 여기 위험하니까 사진 찍는데 저기 있어요 여기 위험하니까 찍어놔 전망대가 찍어요 위험하게 찍어놔냐 그럼 어디로 가? 이렇게 하면 멀리 찍어야 되는건데 그럼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냐고 이리 가면 이리 가면 군산가 하늘밖에 안 나와 거기서 찍으면 붕어섬 나올 줄 알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그냥 아무것도 없어 희한하네 관악산 가서 그런거 많이 찍어 그냥 여기는 그냥 가면 돼 아무것도 아냐 거기 거기 거기가 무슨 포토존야 올라가 저기 가서 찍으면 딱 되네 전망대가 딱이야 더 올라가 그래도 또 여기서 찍고 싶다고 할지 몰라 몰라 전망대가 뒤로 올라가야 전망대가 앞으로 먼저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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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줘 먼저 올라가시고 따라가세요 이런 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오늘 응? 운동하셔야 돼 이사 안 보았나봐 제주도 갔다 오고 안 탔냐 에 애들이 못 나가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해 포로로는 해야 포로로는 게 포로로는 도와집하고 다 마치지 뭐 뭐 그러고도 안 나가 나와야 뭘 먹고 하지. 먹으러는 안 나오게 돼요. 다 안나오는 거. 우리가 애가 너는 진짜 밥까지 누가 먹고 자고. 진짜 밥값이 도망하지. 우리 여기는 다 신선한 사람들이잖아. 괜찮네. 누가 신선해? 우리가 다. 마을이라도 좀. 다 오염됐어? 다 오염됐어? 다 오염됐어. 말하면 좀. 야, 다 혼자만 오염됐지. 누구를 걷다 타지 보노? 알코올로 쏟아고 해서 계속. 다 오염됐어. 난 알코올로. 이름 바꿨어, 종환이로? 종환이요. 나는 알코올로 했다니까. 빨리 올라가지 마. 여기 저, 우리 저. 응? 안전하게 데려가라는 게 목적이요. 형. 말은 잘이야. 한 달 다 먹으면 우리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자. 원래 이쁘잖아. 어이구.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장 부러다. 이게 개달 좀 야채만 만들어라. 하하하하. 한 칸 좀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종환이 해외에 갔다가 다리 좀 치워줘. 하하하하. 다리 목 닦고 다리 잡당기고 느려. 내가 봐도 앞으로 이게. 너무 꽂으면 늦어야지. 쌀 줄은 안 할 것 같아. 그때 개선 높여라. 이런데로 안 와? 얼마나 줘. 산으로 왔다 하면 수야하는 산이야. 하나도 없어. 있지? 쟤? 치역산. 아 이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 산으로 오면 수야하는 산을. 수야하는 산을. 수야하는 산이야. 하나도 없어. 이제? 치역산. 아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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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잘 안 먹어야지. 안 먹었어. 몇 가지 못 올라왔어. 아이아이. 멀져버려. 이. 여기. 안 돼. 안 돼. 한 바퀴 돌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사진 좀 이리 와주세요. 이거 어디 가. 저기 옛날에 초. 인도에 재밌다. 어디라야. 이. 선아. 저 방어 잡으면 몇매씨 먹을 수 있을까? 너의 셈이랑 먹. 저. 사람이 큼잖아. 거기가 뭐야. 5분이어야지. 이게 뭐 흐라진거야. 광어, 곡조학 해나가 안보여. 왜 이렇게 사람이 크게 나와. 왜 이렇게 흐라진거야? 찍었어. 여기 화학산까지. 운모가 깨가지고. 안보여. 상분도 한번 찍어야지. 지금 찍고 있어요. 길게. 길게. 똑같이 길게 해라구.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도 떨어지니까. 그것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사진이. 그만해. 그만해. 아깝냐? 아까워. 니가 버린지 아까 갔는데. 어. 쓰레기인데 그러면 쓰레기다고 와갖고. 아깝냐. 아까 이제 버린다고. 쓰레기.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하나하나 줘야지. 하나하나 줘야지. 아니요. 가자. 얼른 가자. 오늘 해차리가 엄청 심했다. 자. 밑에 오는 사람이 계속 따라 묶었다. 짠. 덥고. 잘 내려가세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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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랑 잘하시는데 비교해 나같아 봐 비교해 넌 아까 너 또 그냥 너 빨리 찍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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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어젯 다시 자 ta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